주인공 교수님과 함께하는 은비랑 김경선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악 경비 저사람 쫓아내 제드 밴 아아 다음 밴은 뭘로하나요? 아리저 아아아아유 아아 다음 밴은 오리아나 아아아아아 Q에 잘 맞추는 팁 같은거 없어요? 가속관문은 이렇게 멀리까지 말고 코앞에 닦아가는거? 어차피 가속관문 통과하면 최대 날아가는 사거리는 똑같거든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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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있었어 보호막을 맞추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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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리가 맞췄어 안돼 꿈으로 밟아 죽는다 아아 아무튼 실제로 보니까 신기하네요 라이아스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솔랭에서 나 진짜요? 어쨌든 선수가 늦게 시작했잖아요 네 밑에서부터 올라왔거든요 아 처음 만나면 되게 신기했어요 야 쟤가 티모피 개래? 이러면서 나 만났어 만났어 이러면서 아 그랬어요? 저는 좀 죄송스러운데 얘기하기가 왜요? 왜요? 기억 안나가지고? 아뇨 솔랭에서 아 강키다 아 왜왜왜왜 아니 왜 하하하하 상점해주세요 민영 왔다 슬도 슬로우 아 이거 뭐야 잡았다 이 슈업에 앉았지 난 지금 취할까 전멸이 있어가지고 어? 죽여 와 전멸이 좋은데요? 나이스 바잡 바잡 한 번 한 번 아아 잡았지 좋은데? 이야 이 판을 한 번 노는을 왜 치신거에요? 유.. 그거 방심하게 하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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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갓팬에서 정의 구현을 할때도 아아 그냥 다는거 제가 법조계 일조하고 있는데 그니까 이걸 쓸 때 기분이 난다는거지 이건 고소 안됩니다 아 아니면 이건 고소됩니다 제가 도와드립니다 할 때 이걸 쓰면 느낌이 다르고 키보드 워리한테 제일 좋은 제일 중요한 키가 뭔지 아세요? 어떤 키인가요? F5입니다 왜죠? 내가 쓴거에 애들이 물었나 안 물었나 아아 확인해볼려면 F5를 수시로 눌러줘야 되거든 먹이가 효과가 있나 없나 볼라고 그때 그냥 이렇게 누르는거 재미없잖아 이 소리와 함께 댓글 몇개 달렸나 이거 리듬탈수께데 리듬탈수께데 그렇지 어 음악을 맞춰줘 아 그러니까 좋은데? 하하하하 프로게임을 열심히 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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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میں elles 皇后 감사합니다.